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6월달에 그 입에 넣는 그 살구, 돈복 터지게 만드는 그 전령이라는 그 내용으로 왜 그 6월달에 먹는 그 살구가 돈복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지 간단히 그 이유 살펴보겠습니다. 현재적인 그 풍수 이점이 그 한둘이 아닙니다. 이 살구는 과즙이 그 유난히 그 많은 과일이죠. 과즙이 그 풍부한 과일은 결실이 그 풍족해질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또 전해주게 됩니다. 돈복이라는 게 그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람의 그 돈복도 다 질이 다 다릅니다. 어떤 팔자는 그 자기 집을 소유하면서 살 팔자가 있고요. 또 어떤 팔자는 그 건물이라도 소유하며 또 살게 될 팔자도 있습니다. 그 중에는 또 어떤 팔자는 번듯한 그 삘등이라도 갖고 살게 될 그런 팔자로 나뉘어지는 거죠. 이렇게 그 천가지 만가지 모습으로 그 질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. 살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풍부한 과즙의 그 섭취는 섭취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질 좋은 그 풍요의 섭취라는 그 암시를 함께 주게 됩니다. 그리고 달이 그 6월달이 되면 이건 뭐 그냥 더 긴 말할 필요 없죠. 왜냐하면 그 살구라는 그 과일이 가장 그 신선함에 그 활력있는 기운을 주는 그 시기가 6월입니다. 살구의 그 색이 오렌지색이니까요. 풍수에서 그 돈자석 과일로 그 오렌지만 이야기하잖아요. 크기가 작은 그 오렌지인 셈이죠. 살구가 갖고 있는 또 풍부한 그 항산화 작용은 단순히 그 세월에 그 녹슬어가는 그 인체의 에너지가 아닌 역동적이고 또 활기찬 에너지를 그 몰고 오는 그런 암시를 또 풍수효과로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. 또한 그 살구가 갖고 있는 그 면역체계의 그 지원작용은 우리 몸이나 또 우리 환경이 부정성에 그 노출되거나 또 건강이든 돈복이든 또 약화된 그런 상황을 또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묘책을 준다는 것입니다. 여러모로 그 우리들 그 입에 6월달에 들어오는 그 살구는 과일의 모습을 띈 우리를 그 돈복 터지게 만들어주는 또 돈복 터지는 그 세상으로 안내할 돈복의 또 가장 충실한 그 전령이 된다는 것이죠.